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전담 이영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CPBC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상업부 이영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것도 너무도 많은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며 정녕 살아야만 하나요? 지난주일은 성소주일이었죠 성소주일이면 한편의 추억처럼 떠오르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예전 성소주일 전경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때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과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단연코 귀여운 아이들이 나중에 신부님 수녀님이 되겠다고 말한 부분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전에 다니던 논산대건구에서 운동장 한켠에 서서 쭉 학교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동기 신부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 물었고 많은 생각이 나지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생각이 십여 년을 사자로 살아오면서 잊어버렸던 마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로 강론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신부님 수녀님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였지만 그들 역시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오늘도 사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딜레마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더욱이 복음의 예수님은 당신 친히 뽑으셨다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마주하는 딜레마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세상의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여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죠 하느님을 알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 거룩한 부르심의 삶으로 이미 초대받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기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우고 있나요 수많은 딜레마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당 다니잖아 너 성당 다니지? 라고 예수쟁이는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라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부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당신의 친구인 우리가 이미 당신께 속해 있고 당신께 선택받았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신분을 잊지 말라는 당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기쁨과 희망이 되도록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만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와 격려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묵상 속에서 세상 바오로 사도의 이런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아는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전담 이영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교함성당 주임 양웅석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휴대전교구 교사 휴대전교구 교사 besen ass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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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